안녕하십니까 10편 41편입니다. 람나째아 배이홈 라아 예 말레테우 아도나이 람나째아 람나째아 낫자는 지도하다 인도하다죠. 낫자 나가짱이야 낫자가 이제 맴이 붙어서요 분사형이 되었구요 람나째아 지도자 음악지휘자 미즈모르 시편 레 다비드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슈레 아슈레 아슈레는 복이 또다 아슈레는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아슈레죠 마시킬 샤할 샤할 현명한 와이즈 언더스탠드 똑똑한 엑스퍼트 이런 뜻이 있거든요 보시면 글자가 샤할이 영어에 스킬 이란 단어 있죠 기술 기술자 기술자는 스킬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똑똑하잖아요 그쵸 현명한 샤할 쉐킬 스킬 말은 똑같죠 그래서 그는 고려하는 자 엘 딸 딸 딸 딸 딸은 돈이 딸리는 사람이죠 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요즘 생활이 좀 돈이 딸려요 속된 말로 딸 우리 균상도 말인가 모르겠네 엘 가난한 자를 이렇게 샤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매 요음 날 요음은 날이죠 시대의 날 시즌에 라는 트러블 또 악한 배드 이불 그래서 고난 악한 때에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 힘이 딸린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예말레테후 아도나이 주님께서 아도나이 께서 예말레테후 한다 말라트 한다 말라트 말라트 말라트는요 이게 이게 도망가다 뜻이에요 escape escape 이게 롯이 그 그 소동과 고무라에서 도망을 할 때 그 주님의 천사가 말라트하라고 했거든요 말라트하라 예 도망하는 것 환난에 이기스는 이제 환난에서 도망가는 거죠 환난에서 구출하신다 이기스는 도망케 하신다 구출케 하신다 예 환난이 이렇게 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안 있고 예 직장을 좀 옮겼다든지 뭐 홍수가 났는데 마침 집을 또 좋은데로 옮겼다든지 이렇게 말라트 예 말라트 말 나오자마자 튀었다 말라자마자 튀었다 예 롯이 튀었잖아요 그쵸 야 여기 불 난데 소동과 고무라는 불에 탈거래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튀었잖아요 그렇죠 말라트 말라트 하여튼 말라트 하여튼 말라트하게 한다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샤칼하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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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희 2절 아도나희 2절 샤마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샤마르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이 그를 샤마르 한다 이심메레후 그리고 또 바 또한 바 바 예후에 바 죄송합니다 B네요 좀 밑에 점이 하나네요 비하예후에 비하예후에 하야 하야 는 잘 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를 살리신다 샤마르 하시고 하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다는 뜻이죠 또한 그리고 가로하 우샤르 한다 우샤르 하샤르 하샤르 하고 글자가 비슷한 애 그렇죠 아샤르 동사로서 지키는거 아샤르는 복주신다 행복하다 아샤르 하이시 글씨하고 똑같네요 복있게 하신다 바 아르츠 그리고 알 알티트나 후 나타는 주다죠 그가 주지 않는다 왜 네페시 오예바브 그의 원수 오예바브는 원수죠 원수는 옷이네요 그쵸 원수는 옷인데 오예바브 오예바브가 오예바브 바브가 붙었네요 그의 원수의 네페시를 네페시에 두지 않는다 난 안잡히고 살아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쳤지만 용쾌용쾌 하나님께서 항상 큰절 주셨죠 3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oke 엉 엉 엉 이런 було 전 низ 그의 예 3절 아도나이께서 아도나이 이씨 아데누 이씨 아데누는 사아드 사아드는 사아악 회복하게 하신다 사아드 사아드는 더하다 라는 거죠 사아드 사아악 더한다 힘을 다한다. 회복해 하신다. R에서 LH에서 Dabai Dabai는 약한, 병든 LH는 침대의 병상에서 LH에서 Sada, 힘을 내게 하신다. 다비도 이렇게 아파서 누웠을 때가 있었네요. LH, Dabai 그리고 그 모든 Mishakabu Mishakabu는 침상이죠. Shakabu가 눕다 잖아요. Mishakabu가 눕다 잖아요. Mishakabu가 눕다 잖아요. Mishakabu가 눕다 잖아요. LH는 눕는 행위 누워짐 눕는 자리 또는 누워있는 그 들여누게 됨을 로부터 를 Hapfaheta Hapfahe 하신다. Hapfahe 하신다. Hapfahe 하신다. Hapfahe는요. Hapfahe는 Change Turnover Hapfahe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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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번역에서는 합파크를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게 한다 팍 일어난다 이런 강하게 번역을 했네요 왜 할래요? 할래요? 헨리는 헬렐레 하는 그 상태죠 헬리 시크네스 시크네스 아픈 요어가 붙어서 바보가 붙어서 그의 헬렐레한 그 상태에서부터 그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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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킨다 팍! 변화시킨다 회복시킨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윗이 좀 아팠겠네요 전쟁도 해야 되고 도망도 다녀야 되고 팔다리도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혈압도 오르고 너무 힘들었겠죠 네 네 네 기도네요 그쵸 그래서 아니 내가 마르틴 내가 말하였다. 아도나이 주님이셔. 예수님 주님이셔. 아도나이 혼낸이었죠. 아까 하나이 이게 이게 해트 눈 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이 빠지면 헨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헨을 발견하였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노아라는 이름도 노아학잖아요. 그쵸. 이게 멀씨. 멀씨. 한. 우리나라는 한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한은 정때문에 좀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정때문에. 하여튼 혼내니. 혼내니라는 말은 좀 이렇게 멀씨플 하십시오. 하는 뜻인데 당신의 정때문에 나를 좀 끙류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하네. 쇼우페이블. 크레이셔스. 혼내니. 명령형으로 주님이요. 혼내니. 예. 아도나이 혼내니.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아니 누구를 혼내라고 하나 이래 생각하겠네요. 예. 혼내니. 아도나이 혼내니. 네. 그리고 레파. 레파. 도레미파. 레파. 라파는 코치다죠. 예. 라파. 힐. 마이클 잭슨이 힐 더 월 했잖아요 그쵸 고치소서 레파 나의 영혼을 내 피쉬는 내 생명이잖아요 그쵸 아까 그 악인의 내 피쉬가 있었죠 1절에 그런데 이제 나 피쉬 여기선 이 워드가 붙어서 나의 나 피쉬를 래파 하시옵소서 맥냥냥이 두 개네요 히메니 래파 기도를 고치시고 굴상이 휴게 조시옵소서 키 왜냐면 여기선 왜냐면 하타 하티 라흐 하타는 하타 하트 하타는 죄잖아요 그쵸 하타 하트는 속죄죄고 그쵸 죄 다티 내가 보아 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흐 당신에게 대해서 당신께 내가 제네 죄를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죠 없어서 아 이 키는 약간 죄송하지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겠네요 그쵸 죄를 어 영국의 한 낸이 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래파 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기 아타 디 라흐 그렇지만 내가 당신께 어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이 될 수도 있겠죠 5절 그래 가지고요 5절에서 토요일에서 오예. 오예. 오예 외에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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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원수죠. 오씨죠. 원수는 오씨 우리 장모님 오씨 죄송합니다.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장모님 오씨입니다. 오예브는 오예바이 오예바이는 나의 원수 오메루 오 하면서 또 오 했죠 요매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라 악을 욕도 되겠죠. 욕도 되고 재난도 말을 하고 야 나 죽일 거야 이런 거 말겠죠. 라 를 말합니다. 리 나에게 마타이 마타이는요. 언제 그리고 마타이 맞다 맞다 언제 마타이는 또 그 짝대기도 되는데 그쵸 하여튼 짝대기도 되지만 마타이는 언제 야무트 야무트는 무트 땅에 묻는 거죠. 무트 묻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언제 묻을까 언제 죽을까 야무트 운명하실까 그리고 아바드 아바드는 망해버리는 거죠.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럴때 야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웬수들이 하는 거죠. 그런 말까지도 다 이제 다윗이 신경이 쓰였네요. 그쵸 쉐어머 쉐어머는 그의 이름이죠. 쉐어머는 이름이고요. 바브가 붙어서 그의 이름 그 이름이 언제 망할까 라고 이제 악한 나의 오해바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왕따가 됐네요. 왕따 왕따 가면 삭 이따 먹고 있다가 내가 가시고 나면 이제 절마저건 언제 아바드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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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요. 41절 6절 41절 6절에 해석을 못하겠는데 잠시 볼게요. 그런데 임 그리고 임 아닌 바 그가 온다면 혹시 온다면 어디 레우트 보려고 나를 보려고 했네요. 갈로에서 미이를 넣었네요. 그쵸? 보려고 온다면 갈로에서 나를 잠시 받았습니다. 샤베는 거짓말이죠. 샤베는 거짓말을 샤베 샤베 덜 먹고 거짓말을 했다. 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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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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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샤베 cava 가 갈바 트edd 갈 갈들 갈 결 그래서 아베는 사악한 것. 죄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의 중심에 이렇게 했네요.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속 중심에 죄악을 못 오었다가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했네요. 그의 문장이 끊어지고요. 예체, 그가 나간다. 야찬나가다 잖아요. 영차, 영차 나가자. 예체, 라후추. 후추는 바깥이죠. 우리나라 경상도말에 후차 냈다 이런 말이 있죠. 후차푸라. 바깥에. 후차푸라. 이런 말이 있죠.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후추는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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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후추 할 때에. 예체, 라후추 할 때에. 예다베르그가 말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단 말이죠. 만날 때는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또 나쁜 말을 한다.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주세요.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시고요. 야칬로의 정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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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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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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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